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 들어도 1.5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9% 18%에 럭 2% 21% 010 아 이것도 결국에 공격력이 없군요. 럭도 떨어졌고 9% 5에 40 5에 24 보보방인데 애매하다긴 하네요.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는 옵션이네. 아 진짜 애매하다. 그치? 와 아 레전드리 옵션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맞는 얘기긴 한데 말이죠. 왜냐면 위에 박모가 30돌 써져있고 아래 20 20 뜨면은 이 옵션이 나오긴 하니까. 아 애매하네. 그 다음에 메코네이터 6에 12초 6에 36 에디 공식에 7 9 63 3 어 5에 39 12% 3에 30 17 15% 5에 40 완작되어 있네요 이것도 아 결국에 나중엔 다 에디가 걸리겠네요. 어 올리기엔 4에 20 12% 9% 9% 6에 25 어 어 공보 보고 12 30 23% 12에 99 아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유니온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아 짜잔 아 3800이 아 보궁크리 박모가 이렇게 박모는 어디서 높은 거예요? 링크가 많으면 박모가 87까지 올라가나? 20% 밖에 없었대? 아 그러네요 숄더가 없네 어 그렇구나 박모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87까지 올라가는거지 아 칭호 이런것 때문인가 보고는 지금이 아 아 그렇군요 아 전화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아주 좋습니다 아아 설치 이거 무엇인지가 갑자기 제가 봤는데 네? 아 그건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일단 제가 일단 수 한 2인격에서 수대미 쏠격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바꿔야될 템들 같은거라 궁금합니다 어디서 손봐야될지 아 금액은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? 금액은 아직 학생이라 얼마 지르지는 못하고 아 뭐 한달에 얼마정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한달에 한 1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지 아뇨아뇨 그냥 메소로 아 메소로 메소로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 메소로 하면 한달에 한 20억정도 아 20억정도요? 아 굉장히 애매한 금액이네요 네 아 펜턴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뚫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? 네 그럼 펜턴트를 뚫게되고 그럼 펜턴트를 뚫게되고 귀걸이는 아니면 여기서 펜턴트를 뚫으신 다음에 오히려 럭 30%나 27% 같은 하프 이어링이 더 많이 오를걸요? 아 대하시루스보다 아 네네 어차피 보장 부스에서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런 것도 실성으로 가격 대비 나쁘지 않긴 하죠 나중에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네 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직작 같은 건 생각 있으십니까? 아 직작은 엠블럼 옵션말고는 딱히 생각은 없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템을 17성 되어있는 걸 사오는 수밖에 없겠지요 네 네 네 뭐 그.. 그렇습니다 어 네 진짜 애매하네요 어 현재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엔 템은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끝났습니까? 아 벌써 끝나버린 겁니까? 아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유니온 키우시는 것 밖엔 없죠 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2분 컷이 나 버렸네요 아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무기보조 무기류는 당장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게 들어오면 유니온 아니면은 유니온 밖에 사실상 스펙업이 좀 어려... 쉽지 않지 않나 아 유니온 밖에 유니온 아이템 사는 거 이 두 가지 밖에 현재적으로는 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어 아이템은 대충 어떻게 사야돼 뭐 나중에 팔 거 이런 거 생각할 거면은 에디 두 줄에 17성 정도 되겠죠? 추업도 한 100급 정도에 가깝게 아 나중에 그런 게 잘 팔리기도 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대리콘 부탁하고 싶었는데 네네 먹잘 한번 가빠와가지고 뭐라구요? 먹잘 한번 가빠와가지고 아 먹잘 다녀오셨습니까? 네 그럼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시... 아니 아니 카벨 지금 목잘 못 깹니까? 아니요 카벨은 되는데 하멘 한번 갔다와가지고 아 하멜 혼자 못 깹니까? 매그너스 컨트롤이 좀 어렵더라구요 아 매그너스 얘 같은 경우는 얼피미 다크사이트를 이용해서 화멘은 쉽지 않습니까? 이게 쿨타임이 있는지가 아 아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? 네 풍마를 쓰고 죽일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젠팩업도 좀 하셔야 되겠구나 젠팩업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스프레드가 1초밖에 안 올라가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겠네 어떻게 보면은 그죠? 네 템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템을 하나씩 바꾸면 됩니까? 네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? 네 뭐 딱히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땡 좋습니다 오늘